네 이어서 당근채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채김치 오늘 제가 좀 특별한 김치를 소개하려고 왔는데요 당근 요즘 겨울에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근이 원래 8월 작물인데 요즘은 재배법이 발달하고 그래서 겨울에 또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당근을 채 썰으시면 되는데요 조금 얇아야 되니까 손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집에 채칼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채칼에다가 제일 얇은 채칼로 이렇게 채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발효시켜서 먹는 건 아니고요 간이 베개 싹 해서 한 냉장고에서 한 3일 정도 3일 정도 두고 먹는 생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채가 쳐졌잖아요 이거를 그냥 안 쓰고요 이것도 이제 김치 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에다가 살짝 이렇게 절이시는 거예요 소금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살짝만 당근은 무기가 많지 않은 채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채 쳐서 소금에 절여 왔거든요 미리 준비한 재료를 좀 볼까요 아 이게 소금에 절인 당근채군요 네 네 제가 이제 한 두 갠가를 소금에 펼쳐서 이렇게 한 요거 좀 1시간 2시간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숨이 죽는 동안에 다른 재료를 좀 한번 볼게요 양파 양파가 있고요 양파를 곱게 채소하시면 되는데 반 개는 익힐 거고요 반 개는 그냥 생으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저희가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생으로 먹을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익혀서 먹을 거 그 이유도 설명해 줄게요 저희 집에 이제 고려인이 친구가 돼서 놀러 왔는데 집에서 이제 이 당근김치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요리법을 배웠어요 특별하게 준비했으니까 겨울에 많이 해 드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원래는 이분들이 고수를 해서 먹어요 고수를 들어가는데 고수를 좋아하시면 여기다 고수를 살짝 넣으시고요 고수가 익숙치 않으신 분도 많잖아요 많죠 고수가 싫으시면 쪽파나 미나리 같은 거 조금 파란색이 들어가야지 산뜻해 보이니까 저는 이제 쪽파를 많이 넣었거든요 고수가 신기한 게 네 세 번만 먹으면 다 중독되더라고요 맞아요 안 먹는데 네 저희 집에도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어서 네 반반씩 합니다 제가 생으로 먹을 거는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한 한 시간 정도 절여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좀 짜셔서 아주 꽉 짜지 마세요 그냥 물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당근은 수분이 이렇게 없는 음식이고요 당근이 달고 그래서 칼로리가 많을까 싶지만 100g에 한 40kcal 정도? 굉장히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당근을 평상시에 많이 먹고 베타카로틴, 비타민A가 많고요 비타민A는 야맹증이나 눈에 좋고요 또 면역력을 높여서 요즘 암식으로도 많이 드시거든요 일단은 많이 드실 수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당근 생채로 해서 드시면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익혀야 되거든요 양파 하나를 반개는 생으로 넣을 거고요 반개는 익혀서 넣는데 익혀서 넣는 거는 양파가 기름에 살짝 녹으면서 기름도 맛있어지고요 그 기름을 또 넣을 거거든요 단맛이 증가가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단맛이 증가가가 되죠 양파 기름을 조금 넉넉히 왜 기름을 조금 당근 생채에 기름 넣어? 그렇지만 당근이 사실 지용성 식품이에요 기름과 같이 먹어야지만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배가가 되거든요 그냥 생당근 먹으면 사실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름이랑 같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름을 좀 넉넉히 해서 양파를 먼저 이렇게 볶아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단맛이 확 증가가 돼요 네 설탕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맞습니다 이렇게 당근 채에 김친데 이렇게 익은 자료가 들어가니까 신기하네요 그냥 생채처럼 예 발효시키기 전까지 먹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저는 냉장고에서 한 삼사일까지 맛있게 먹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반찬처럼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양파가 조금 색깔이 좀 나면서 부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럼 너무 태우지는 마시고요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살짝 고추기름 향을 내주시는 거예요 양념으로 쓸 양파군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잘 잘 볶아졌거든요 네 좀 이쪽으로 가져갈게요 네 이게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요 좀 식혀야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상체 김치인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요리를 내고 계십니다 네 양파 볶은 게 거의 이제 한 김 나갔기 때문에 네 다 넣어서 김치를 버무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양파 양파랑 쪽파를 좀 넣고요 여기다가 다 받게 그 다음 에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넣어주세요 네 설탕 좀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식초이에요 식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 넣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하시고 간은 좀 삼삼하게 했는데 혹시 드시고 싱거우면 그때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버무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닭은이 참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정말 면역력 올리는 밥상 만드는 데는 최고입니다 네 저희는 겨우는 이걸 먹어서 그런지 작년 재작년 감기도 안 걸리고요 건강하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물조물 묻혀가지고요 간을 보시고 좀 싱거우면 소금만 살짝 더 넣으시면 되고요 혹시 새콤달콤한 거 원하시면 설탕하고 식초하고 좀 더 간을 내시고요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양념 정말 특이한 게 볶은 양파도 들어가고 생양파도 들어가죠 볶은 양파는 단맛을 내고요 생양파는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넣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드실 때 조금 드시는 게 아니라 반씩 이만큼씩 저희는 이만큼씩 해서 맛있게 먹거든요 밥이랑? 네네 그리고 저희는 또 이걸 샌드위시도 넣어서 먹어요 햄이나 뭐 이런 치즈 넣고 이것도 많이 넣어가지고 어울리는다 그러면 왜 반미처럼 반미에 들어가는 피클 된 채소처럼 맛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 겨울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맛있으면 계속 만들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 그대로 먹나요? 아니면 숙성을 시투나 먹나요? 네, 이거를 하루 숙성 시키면 참 좋아요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하루 식으면 간이 싹 해서 맛있는데 제가 어제 미리 만들어 왔거든요 자, 이렇게 하루 숙성된 걸 또 가르치시다 네,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죠 네, 이렇게 숨도 죽고 네, 숨도 죽고 같은 양 두 개씩 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맛있거든요 이거를 완성된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색깔이 좀 진해지고요 이제 좀 더 차분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물이 막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3, 4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시고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짜지도 않고 간이 세지 않기 때문에 샌너드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당근, 책임치 네, 만약에 고수를 좋아하시면 고수를 조금 다져서 넣으시고요 싫어하시면 미나리나 촉파로 대신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당근, 채,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당근, 채, 김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당근을 채칼로 채 썰어 주세요 채 썬 당근에 소금을 뿌려 2시간 정도 절여 줍니다 양파는 채 썰어 주세요 쪽파는 송송 썰어 줍니다 그런 다음 절인 당근에 물기를 짜 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파의 절반을 볶다가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절인 당근에 손질한 채소, 설탕, 식초, 다진 마늘, 볶은 양파를 넣어 무쳐 주세요 당근, 채, 김치는 하루 정도 냉장 숙성 시켜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당근, 채, 김치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탱글탱글 신선한 굴과 달큰한 무가 잔뜩 들어간 굴무밥부터 뜨끈한 국물을 부어 먹는 고소한 도토리 묵탕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윤혜신의 정감 있는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